네 브런스윅이 왔습니다. 브런스윅은 이제 요트 업체이구요. 한번 지금 김병관 학생이 시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돌리면 저쪽에 이제 움직이는거죠. 하나하나 지금 움직이고 있구요.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핸들을 돌려보겠습니다.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움직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핸들을 돌려면 계속 돌아가죠. 하하하하 사운드사이드 빌라 볼수록. 근데 이게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꼭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. 일단 요배는 지금 메인 구동은 개솔린으로 하구요. 그 나머지 부분 이제 동력 이외에 스크린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배터리로 가도록 해서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친환경 요트.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브런스윅이었습니다.